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8년식 올류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입니다 자 18년식 노블레스 차량 5만키로입니다 5만키로인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옵션도 굉장히 많이 달려있고요 가격 공개는요 이 차의 가격은요 2,190만원입니다 와우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된 차량이고요 요새 여름인데 놀러가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 패밀리카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져오기가 힘들어요 지금 카니발이 굉장히 비싸져 가지고 가져오기가 힘든데 이 차는 제가 아주 저렴한 가격에 가지고 왔습니다 외부부터 한번 보시죠 진짜 돈급 대비 한 100만원 150만원 쌉니다 라이트 문제가 있어서 쌓은거 아니에요 은네트 범퍼 깨끗하죠 자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고요 크롬힐 반탁반탁 거립니다 사이드미러 이쪽으로 와보세요 추크방 센서가 있어요 추크방 센서 안에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왼쪽 라이트 깨끗하고 뒤에 타이어도 살아있고요 휠도 깔끔합니다 트렁크 뒷범퍼 오른쪽 뒤 휀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앞에 휀다까지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타이어도 살아있기 때문에 크게 외부에서 돈 들어갈 건 없었어요 중고차 사는 이유가 뭡니까 옵션 많고 싼 가격에 돈 안 들어가는 중고차를 사는게 가장 합리적인 중고차 구매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입니다 이런 차 내부의 옵션 보여드릴게요 이 차는 딱 보시면 까멜 시트에요 그냥 보시자마자 눈에 확 띕니다 이렇게 까멜 시트 그리고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전동 시트 작동 잘 되고 까멜 시트 3시트죠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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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트입니다 3시트 이 노블레스 가끔 이 프레스티지를 노블레스로 파시는 분이 있어요 이 메모리 시트가 있는 게 노블레스입니다 프레스티지는 없어요 자 축구방 센서 있죠 축구방 센서 220V도 있고 스마트키 버튼 시동입니다 룸뮬러 하이패스 룸뮬러 하이패스 그 다음에 오토 슬라이딩 있죠 남쪽 오토 슬라이딩 그리고 전동 트렁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밑에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양쪽 통풍 열선 다 달려있죠 핸들 열선이 있고 워크 시트도 있네요 핸들에는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굉장히 편한 옵션이죠 고속도로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옵션이고 키로수 58,444km 58,000km입니다 50,000km 엔진 미션 보증 당연히 남아있고요 뒤에도 시트 깔끔하고 여기 때가 많이 탈 수 있거든요 클릭을 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열선도 있고 220V도 있고 이쪽에 2열까지만 열선 있고 팔걸이가 3열에도 있죠 2017년인가 6년부터 팔걸이가 있죠 뒤에 커튼도 있어요 뒤에 커튼 보이시네요 뒤에도 이렇게 수동 커튼이 있고요 당연히 이쪽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패밀리카로는 이만한 차가 없죠 거기에다 디자인까지 까멜 시트까지 아주 좋습니다 오토 슬라이딩도 이음 없이 작동 잘 되고 전동 트렁크죠 노블레스는 전동 트렁크가 기본 옵션입니다 자 이렇게 뒤에 공간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넣어놨고 빼면은 인원을 더 세 분을 더 태울 수 있는데 세 분 타기는 좀 좁아요 그래서 짐칸으로 쓰고 앞에 인원 여섯 분 정도 타시는 게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저도 장인 장모님이나 저희 부모님 모시고 어디 갈 때 필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올류카니발을 살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차를 타고 여행도 다니고 해야 되는데 요새 시기가 시기인지라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렴할 때 구매를 미리 해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서 이렇게 카니발 소개해드려봤고요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2018년식 올류카니발 9인승 노블레스입니다 5만 8천 킬로 정도 탔고요 옵션은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룸뮬러 아이패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프로토 에어컨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까지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까지 있는 5만 8천 킬로 된 이 올류카니발을 제가 2,1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돈급 대비 시세보다 100,150 저렴한 겁니다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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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